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요. 브라도 할 필요 없이 이거 한 벌만 입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밀라노 프리원에 정말 극찬을 받았던 정말 많은 이태리 현지 란저리 쇼에서 바이어들에게 정말 극찬을 받았던 바로 그 상품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저희 방송시간이 1시간이 안 되거든요. 짧은 시간만 심지어 9종의 찬스예요. 저희가 이렇게 드린 적이 없고 팬티 이것도 쉐이핑이 되는, 보정되는 이 팬티를 오늘 총 6종의 찬스를 받아가시는 거니까 줌은 오늘 되게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날이 없었고 다음 방송에서도 이렇게 절대 못 받아가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만 입으시면 돼요. 그럼요. 하나만. 이게 누디 슬리머, 완전 얇고 가벼운 원단으로 이거 하나 딱 입어주시면 세상에 완전 보정 매끈매끈매끈하게 얘는 아예 원단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 원단인가 싶었는데 얘는요. 고객님 살짝 제가 손만 딱 밀어 넣어주면 보이시나요? 지금 완전 투명하게 제 손 마디마디부터 제 반지부터 제 지금 네일아트 속까지 다 보이는 거 들이밀었을 때 아예 속 끝까지 다 보일 정도로 이게 바로 시티엘이라고 하는 밀라노포리언이 소개해드린 정말 특별한 완전 코팅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을 완전 360도 쉐이핑을 해드리고 속공개는 다 들어가 있으면서 완전 고탄력에 지금 보이세요? 이런 시원함을 배가시켜드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완전 필요한 거죠. 지금 쉐이퍼가 3벌이에요. 지금 3벌을 다 덮었는데 바람이 다 통이에요. 그 정도로 원단 자체가 굉장히 얇고 쾌적하고 통기성 좋고 땀나더라도 쉽게 마르는 기능성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원단을 가지고 이 안에 그대로 다 담아드려서 아예 다 입어주시면 내 몸을 전부 다 아예 360도 코팅된 것만이야 라인을 싹 잡아드리는 이 얇은 원단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원단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보정 그리고 이런 원단이 내 몸에 전부 다 쉐이핑이 되면서 더욱 놀라운 건 원단은 되게 얇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 지금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몸 하나 쏘면 되지 않아도 하나도 지금 라인이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 이걸 입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 지금 주문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제 입었을 때랑 입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세상에 민소매예요. 세상에 이거 이렇게 붙어요. 진짜 이거 안 입으면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빠듯합니다. 고객님 같은 사람 같은 배 어떠신가요? 배 한번 다시 보여드리니까 어떠신가요? 쏙 들어갔네요. 이거거든요. 이런 느낌 아까 저 배가 꽉 껴서 이 청바지 이런 느낌이 한 번에 비교가 되세요. 옆 라인도 이게 비교가 되세요. 이게 비교가 되세요. 이게 라인이 완전 배부터 옆구리까지 360cm 쉐이핑이 되고 안쪽에 파우넷을 한 번 더 복부 쪽에 이만큼을 더 넣어드려서 입는 즉시 라인이 완전 싹 줄어드는 거의 절반 한 사이즈 정도는 더 줄어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늘 이런 밀라노 포리오는 정말 뭐 현지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그 상품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조건 단 한 번 총 9종의 찬스를 상품평 작성하시면 받아가시는 거고 저는 66입니다. 95 사이즈 미디움을 선택해 입었고요. 우리 77 주부 모델님 한번 보실게요. 따로 브라를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니퍼를 입을 필요도 없으시고 탑을 입을 필요도 없으세요. 한발로 보정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발로 진짜 기가 막히게 보정이 되나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브라를 한 게 아니라 캡이 달려있습니다. 캡으로 써도 일단 가슴 모양은 만들어지는 거고요. 가슴이 납작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복부도 보시면 쉐이핑 작업이 320도 뺑 둘러지게 들어갔어요. 진짜 이 통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브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쪼개지는 거 없고 앞으로 나오는 거 없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살들 없고 아예 전체적으로 지금 안에 내부에는 파우넷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정이 한 번 더 이중으로 되는 거고요. 등 라인도 쪼개지는 거 없이 싹 전체적으로 엉덩이 오는데 팬티 6장 들어요. 오늘 팬티 여러분 이렇게 보정받을 수 있는 팬티 6장 들어요. 팬티까지 아예 위아래 세트로 입으시면 몸매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입는 즉시 사이즈 보정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오늘 보기님 이 혜택 같이 보시면서 나도 보정 필요한데 이것저것 겹쳐 입는 거 오히려 더 뚱뚱해 보이고 무엇보다 이 더운 계절에 참 더워요. 하나만 입으세요. 저희 오늘 누디 슬리머에 심지어 아예 쉐이핑 팬티 같이까지 입으면 어차피 팬티는 입어주셔야 되는 거고 누디 슬리머 같이 입어주시면 완전 360도로 내 몸을 코팅하듯이 사이즈를 싹 기분 좋게 잡아주고 줄여드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거 입는 즉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데 오늘 이렇게 드린 적이 없어요. 네